두귀비 잘 드셨는데 맛있게 먹어요. 맛있게 드셔요? 참 맛있게 드셔.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, 같이 좀 먹어야겠다. 많이 먹고 직겸을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근데 너무 깔끔하게 먹으니까. 저기 일단 다음 음식도 먹어야죠. 그쵸, 들어가야죠. 여기니까 더 식욕이. 다음 음식을 드릴게요. 왜 이렇게 크게 주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밑반찬이다. 멍게전. 멍게전. 혹시 매운 고추. 멍게전? 뭐예요? 아우씨 집에서 먹었다. 이야, 이게 뭐야. 굴락굴락. 저게, 저게. 박 된장. 강대장이 나왔어. 누나 강대장을 이거. 오우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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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뭐 다른 거 일단 먹어볼 필요도 없이. 다시마. 쌉시다. 맛 이래서. 각자 대로 한번 싸봅시다. 각자 대로. 이렇게 해서 밥만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, 이거는. 그래야, 맛있어. 그냥. 끈적끈적 먹어도 언제리로 다. 이렇게. 저는 채소를 다 섞어서 한번 먹어볼래. 이야. 이거 뭐야. 저러분 다 있네. 음. 이렇게 해서 불고기면. 이건 치야. 고추. 이게 뭐예요. 고추나물인데. 고추나물. 치나물 같다. 차라리. 불고기나. 배송. 음. 어우, 진짜 맛있다. 양시크야. 쌈밥은, 쌈을 딱 싸서 먹는 게. 맞아요. 아이고, 도수야. 나도, 나도 달라, 어 이게 자꾸 쌈의 크기를 자꾸 큰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. 아, 농도에서도 안 먹을 것 같아. 밥이 살짝 안 나가지고. 아우. 강된장 특유의 그 구수한 맛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기가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지. 오늘의 밥도둑의 강력한 아마. 무슨 소분, 강된장? 강된장은 집된장으로 한 게 아니고요. 우리 시중에 파는 쌈장이 있어요. 쌈장을 볶은 거예요. 그 다음에. 쌈은 일단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. 으악 깨야 되겠다. 네 가지까지는. 쌈이 오빠. 이거 하나 넣어주세요, 이거. 그 정도 봐. 이게 맛있어, 이게 맛있어. 여섯 가지를 그냥 이렇게 넣어야 풍미가 흐름. 잠시만. 우와. 된장 발라. 거기에 고기와 낙지. 양팥 좀 와주고 요구추 와주고. 그치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중급 기름삼수기인데. 요구르기 와주고. 사슴맛으로 와줘. 오빠 동시락인데 동시락? 우리 말해서. 동시락은 쌈이 아니야. 다 느껴? 아니 근데 이게 안에서 입안에서 소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하나의 맛이 살아있는 거예요. 쌈은. 지금 이거 양열까지 들어갔어 지금. 우승하지 않게. 이거 양열까지 들어갔어. 이거 양열까지 들어갔어. 야 이걸 접어. 야 이걸 접어. 야 이걸 접어. 우와. 내가 방금 좀 찍어도 돼. 깔끔하고. 맞아. 마구리아 사라졌어. 한입 도시락. 준하 형 가지 말고 계속 하세요. 빠지는 것 같아 생각보다. 혜택 씨 눈치채지는 거 봤지? 박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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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으로 맞어? 쌈으로 맞어? 어 나 형님의 이. 내 침이 이달렸어요. 아 그치 진짜 있다. 자. 아 매워. 오래 안가네. 안 매워? 네. 안 매워.